안녕하십니까. TI Korea FA 여민상 부장입니다.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은 더 많은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된 기계를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로봇은 엔진 블록을 집어 차량 샤시에 정확히 놓고 원래 위치로 돌아와 매번 동일한 정밀도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들은 정밀한 모터 구동 제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10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는 TI 웨비나에서는 공장 자동화를 위한 모터 컨트롤 솔루션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공장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개요 및 MCU 솔루션을 설명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장 자동화를 위한 아날로그 솔루션을 함께 소개합니다. 특히 제가 진행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장 자동화에 적합한 TI 모터 드라이브 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TI는 15년 이상 모터 드라이브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10억 개 이상의 제품을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TI 모터 드라이브 제품의 장점은 보호 회로 내장을 통한 신뢰성 향상, 추가 기능 내장을 통한 MCU 지원 감소, 보다 부드럽고 효율적인 모터 동작, 소형화를 통한 감소된 PCB 공간과 시스템 코스트, TI.com e2e 사이트를 통한 24시간 기술 지원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0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